자, 21년 7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액체의 골절률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조에 액체 A를 채우고 액체 표면이 30cm 위치해서 액체 표면의 위점 P를 본다. 가에서 자를 액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넣으면서 P와 자의 끝이 겹쳐 보이는 순간 자의 액체의 잠긴 부분의 길이 H를 측정한다. 자, 가에서 A를 다른 액체로 바꾸어 나를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A일 때는 자가 17cm만큼 들어갔을 때 겹쳐져서 보였는데 점점점점 더 깊게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은 눈이 이렇게 봤을 때 자의 끝이 지금 뭐야? 엄마야. 자의 끝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눈에는 그냥 뭐야? P점에서 자의 끝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이거를 빛이 굴절됐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였을 때 이게 17cm라는 건데 자, 이걸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좀 크게 그려보면은 이게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시선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눈깔이 있고요. 눈깔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자,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자를 이렇게 쓱 하고 지금 넣었다라고 하고 있잖아. 자, 넣었을 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꺾인 거죠. 자, 꺾였을 때 이 길이가 처음에 A일 때 이 길이가 17cm다라고 하면은 얘를 물로 대체했을 때 물로 대체했을 때는 이번에는 19cm가 됐다라고 하고 있죠. 자, 19cm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더 꺾여야 될 거야. 그치? 자가 더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게 더 꺾여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 이게 19cm구나. 자, 그 말인 즉슨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 어때? H가 증가하고 있죠? H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결국에서 뭐다? 더 세게 굴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굴절각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굴절각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서는 뭐야? 자, 공기에서와 공기에서와 그 다음에 매질에서의 굴절율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입사각은 일정한데 굴절각이 줄어들면은 결국에서 뭐야?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즉, 굴절율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런데 굴절율은 어디가 커 지금? 매질이 더 크죠? 꺾였으니까. 그치? 매질이 더 크니까 아, 여기서 뭐다? 굴절율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A, 물, B, C로 갈수록.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굴절율은 A가 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A가 물보다 크다.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굴절율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A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 빛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라고 했네요. 자, B가 C보다 굴절율이 작죠? 굴절율이 작으니까 B에서가 더 빠르다. 왜? 굴절율은 뭐니까? V분의 C죠. 그치? 즉, 속력이 빠를수록 굴절율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오른지문. 그 다음 디귿. 액체와 공기 사이에서 임계각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임계각이 크다라는 말은 임계각이 크다라는 말은 뭐야? 전반사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이야. 그치? 임계각이 크다라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단하게 보면은 자, 이걸 지울게요. 자, 임계각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자, 입사를 했을 때 굴절각이 90이 될 때 그치? 이 이때의 입사각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 이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임계각 이외의 요각도들 요각도들은 결국에서 뭐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각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임계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각도는 줄어들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임계각이 크다라는 말은 결국에서 뭐다? 전반사가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전반사가 잘 안 일어난다라는 말은 굴절율의 차이가 어때? 작다라는 거야. 왜? 전반사는 굴절율의 차이가 클수록 잘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A일 때랑 B일 때를 보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굴절율이 지금 어때? A가 더 작죠. 그치? A가 더 작기 때문에 A와 공기의 굴절율의 차이가 더 작을 거야. 그쵸? 그래서 임계각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뭐다?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치? 굴절율의 차이가 작으니까 전반사 잘 안 일어날 거고 임계각이 크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답은 뭐다? 4번 되겠습니다. 그치? 수연이 된다고는 뭐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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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